자 이번 영상은 미니 짐볼인데 손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해 주시는 영상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펌프의 앞에 그대로 돌려서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공기 주입은 미니 짐볼 공기 주입구 통해서 주입해 주실 텐데요 펌프 끝까지 넣어 주시고요 한쪽 잡아주시면서 바람 넣어 주시면 되는데 바닥에 눌려서 바람 구멍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안 되고요 살짝 들어서 잡아주셔서 공기를 주입해 주셔야 합니다 마개를 결합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손펌프 빼주실 때 손으로 먼저 재빨리 잡아 주시고요 결합해 주실 때도 살짝 틈으로 이용해서 빠르게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지금처럼 조립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